창밖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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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혁동아! 눈앞 그렇죠 그렇죠 눈앞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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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누구라고! 여기 좀 앉아있어, 아저씨 좀 앉아있고 껴치구야, 이뼈야 이쪽도, 거기야, 신부장태, 진출소진 칭찬 예 최현호, 그냥, 신호자에서 확인하고 네 껴치구야, 껴치구야 아, 진짜, 사람을 때려? 야, 내가 누군지 아냐? 껴치구 여전히 접되고 싶어? 어? 껴치구야, 이뼈 야, 내가 침새끈에 퍼마자한테 파울롱이, 정신 못 차리네, 아직도? 어? woodsione, 야 구 shong 한槽 야, 이거성이도 저희한테ique 울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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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려 마, 마, 주어보,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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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왔어요 period, 가윈한 interview 이 사람들이 뭐하는 거야, 지금 진성받은 아님 카ий주구와 빨리 이놈 여보이, 진성바개, 정작이 키켜 예 최순영 쟤는 뭐야 아, 다름이 아니라 정신잔치가 있는 친구 같은데 이 몇일 계속 파축소 오더라구요 근데 경찰이 좋아서 그냥 오는 것 같아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빨리 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자 그럼 경찰도 일해야 돼 이제 오면 안 돼 끝나 자 수리 가 빨리 이제 또 왔네 또 왔어 아저씨 동생이야 동생 이거 이거? 아저씨 이거 얼마였고 5천원? 이게 5천원이나요 아저씨 5천원 5천원 나 빼자 형아 가야지 형 형이야 형 가자 나 빼자 가자 형은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야 너 형 아니잖아 나쁜 사람 야 아까 형 봤잖아 임마 나쁜 사람 누나 누나가 때리면 나쁜 사람이야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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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야 누나 찾으러 가야지 어? 야 누나 이러지 말고 형이야 누나 찾으러 가야지 이놈아 가자 응? 누나 여 여 여 여 여 고춧가루 소금 너 왜 이걸 팔아? 너 요즘 여기서 뭐해? 너 누가 시켰지? 누가 시켰어? 너 이름이 뭐야? 여현동 뭐라고? 다시 한 번만? 여현동 현동? 여현동 현동이 맞아? 현동? 여현동 너 여현동이야? 여현동? 여현동 그래 그러면 사는 곳은 어디지? 현동 청량 Skin 청량 guer 알겠어 잠깐만 채경관 실종 아동프로뱅에 여현동이라고 청량기에 수배가 돼이어 정말요? 응 그럼 보호자 연락처 나와있나 요? 지금 연락 좀 해주세요 자 고기 aspiring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물 마셔 천천히 물 마셔 누나 혈통이 태웠어 누나 눈을 찾았어 누나 머리띠 누나 머리띠 찾으러 간라 누나 눈을 찾았어 누나 머리가 누나 머리띠 혈통이 태웠어 누나 눈을 찾았어 누나 머리 그날은 앞으로의 내 경찰 인생의 중요한 나침반이 되었다. 현동이와의 인연은 내 마음속 인권이라는 작은 양초에 불을 붙였다. 창밖에 피어나는 저 불빛 짧아서 슬픈 오늘 밤 안녕 아났다 가 아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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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